흐흡흐흐흐흐흨 traz kepakkuking 다 Kon про 푸신 푸신 야 준형이가 넣어야 돼 야 코로나 휴일증이냐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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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~~ 어 병선 수비 좋아 으 으 4 4 으 으 으 으 아 아깝다 아 너무 빠르다 아 다시 가운데 있어 가운데로! 여기도. 여기도. 야기. 나이. 바닥에. 이리 와. 오. 아... 아... 거기 박혀있으면 안돼! 박혀있으면! 나와서 받아줘! 그렇지? 아... 준영 하체가 영 안좋은데 오늘? ㅋㅋㅋㅋ 좋아 원석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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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니가 피니쉬해! 오케이 성민이는 호흡이 터져야 돼 ㅋㅋㅋㅋ 승부가 터져 할 수 있는다 가자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 앉아 앉아 잡게 잡게 승부 위바 위바 오 오 앞으로 앞으로 야 승부가 하나를 못죽기냐 응? 아 나이스 나 그쪽 숨겨볼게 가지 내 곱파도 올라가 가지 오케이 좋아 원석 ㅋㅋㅋㅋ ㅋㅋㅋㅋ 앞에 앞에 돌아서면 안돼 뒤를 돌아오면 안돼 등을 보이면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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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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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뛸 때 등을 보이면 안돼 우리편하고 항상 그렇게 공 흐르는 방향 앞쪽으로 뛰고 있어야 돼 나이스 니가 등을 돌리는 순간에는 패스가 못 나간다고 그 순간에 만약에 좋은 찬스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패스를 내면 등 뒤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공을 못 잡게 돼 그니까 공에서 시선이 떨어져 있으면 안돼 항상 움직일 때는 포지셔닝 할 때는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여기있어요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패스 1 2 2 2 3 4 5 2 4 5 좋아 순빈 한사람 쳐져있어 한사람 쳐져있어 4명 다 데려왔으면 안되지 그렇지 4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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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8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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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왔냐? 성민아 안했어? 공버고 그냥 뛰면 안돼?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공버고 그냥 뛰면 안돼? 나이스 나이스 병선 좋아 준비한거 펼쳐왔다 컨벤션프레임 곰이 들어가실래 오 좋아 성민 아 까비 나 주영이 때리다 주영이 때리다 병선이예요 병선이랑 좋았어 좋았어 오 못 잡아냐 주영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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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 됐어 여기 한 명 공도 다같이 다같이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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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짧은 데일수록 리턴 내는 패스가 빠르고 정확해야 돼 간결하게 느리면 인터셉트잖아 좋아 다같이 다같이 사람 걸려주세요 하나 받아줘 나와 나와 다시 됐다 야 야 만들면 안되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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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아 좋아 또 타임하오 손가락 살살 손